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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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없어 양쪽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없어 부모하고 왕래가 없는거야 살아계시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본인도 혼자 바득바득 바득되고 살았어요 음... 그렇죠 바득바득바득되고 힘들게 살아왔단 얘기야 공부를 부모가 계셔서 공부를 했으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라 녹도 먹고 이랬어야 될 사주예요 사주관상이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살아간다든지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다 고집이 상당히 센 고집이야 본인이 본인이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남들이 본인을 봤을 때 아우 답답해 라는 소리를 해 아 남들이 저를 봤을 때 그럼 고집이 세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죠? 답답하지 내가 봐도 봐봐 지금 대화를 해도 그렇지 않아 내가 봐도 답답하잖아 그치 그런건가 아닌건가 왜?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의 애소리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야 내 고집대로 간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일적인 거나 뭐나 내 고집대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인다는 얘기야 남이 봤을 때 그냥 딱 내가 해야 될 거 이거는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요거는 꼭 해야지 딱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지 좀 유돌이 있게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사주야 그리고 본인 자체가 사주에가 조금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아 어?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야 한 곳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것보다 직업적으로도 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고집을 갖고 가는 거야 본인은 내 고집은 어? 본인이 내가 왜 고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그 고집 때문에 내가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 수 있는 거를 내 고집이 막았어요 음 어? 어떤 융통성 없고 유돌이 없고 이런 것이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고집 때문에 조금 막 이렇게 막혔다 아 고집으로 인해서 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 거 얘기해 주잖아 그렇게 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조금 유돌이도 있고 어? 좀 유돌이 있게도 사람 관계도 하고 아휴 뭐 그런 거는 좀 어 대충 넘어가도 되고 이러면 되는데 네 내가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야 본인은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일적인 거를 했을 때는 어 해나간다 하더라도 네 이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바쁘게 움직일 거를 덜 바쁘게 움직이는 거다 라는 거야 신생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주적으로 조금 외로울 수도 있는 사주다 제가 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잖아 어? 네 그래서 외로울 수 있는 사주다라는 거야 그 고집을 조금 내려놔 어?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그냥 허허허 저것도 보고 허허허 나는 지켜가되 조금 허허허 허허허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야 내가 바빠지고 어? 덜 힘들어져 부자로 살 수 있는 관상이 본인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로 큰 부자로 못 사는 거야 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땅이 보여 땅? 땅이요? 응 전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땅이 보여 본인한테는 저한테? 땅이 보인다 땅이 보이니까 본인은 뭐가 됐듯 돈을 사며 돈을 벌면 그 땅을 요만큼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아 제가 이제 벌었을 때 뭐 땅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라 어? 그래야 내가 말년이 조금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런 데다 하세요 딴 데다가 하시지 마시고 응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응